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청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3월 24일에 실시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해설강의 통합과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첫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직 고등학교 1학년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 꿈아이들이 아직 적응을 잘 못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자 우리 꿈아이들 우선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얘들아 모의고사보다는 바로 뭐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때 우리는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것 이걸 명심해 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범위가 말이야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가 글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 과정 그 전 내용이 바로 3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꿈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대비해 그렇지? 그래서 장풍이가 자료실에 이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중학교 전 과정의 아주 핵심적인 요약들만짝 모아놨었지요 이걸 잘 활용을 했어야 되고 우리가 이 3월 모의고사는요 물, 화, 생, 지가 바로 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꿈아이들이 잘 해줬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 역시 어려운 것보다는 좀 힘들죠 왜 그러느냐? 이게 오답률에 따라 80% 이상 차례 문제가 막 나와요 오답률이 80%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수험생을 100명이라고 봤을 때 80명이 틀린 거야 그리고 오답률에 따라 거의 50%가 넘습니다 즉 반 이상이 틀려버리는 것 역시 물리, 화학이 가장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설 강의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 정말 발전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뭐다? 고등학교 1학년 첫 1학기 중간고사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이랑 1번 문제부터 한번 쫙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얘들아 물리 5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열의 이동에 관련된 것이지요 열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어 뭐가 있었니?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촛불에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건 뭐야? 대류죠 대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친구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접촉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면 먹을 때 쇠젓가락을 꽂아놓는 것처럼 접촉되어 있어서 입자들이 이하여 열이 전달되는 걸 전도라고 하고 이건 대류의 현상이죠 에어컨 찬 공기가 밑으로 떨어지고 더운 공기 위로 올라갑니다 뱅글뱅글 순환하는 건 뭐야? 대류 그리고 나로를 쬐는 손바닥이 손등보다 따뜻하다 바로 무엇입니까? 복사였었죠 그래서 대류의 현상은 바로 AB 좀 문제가 간단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2번 갑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 A와 대전된 금속구 B가 자 대전된 금속구 B가 음전화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봐봐 얘들아 얘는 멀어졌잖아 멀어졌으니까 청력이 작용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대전되지 않았다라는 것 금속구 A는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자가 몰려있을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모여있을 거야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A에서 전자는 P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합니까? 아닙니다 전자는 어떻게 돼? 이쪽 방향으로 전자는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B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는 것 왜? 우리가 청력에 의해서 서로 같은 하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자 P를 제거하면 A와 B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서로 끌어댕기는 바로 인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서로 당기는 밀어내는에 반대에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좋아요 되니? 오케이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